우리 집에서 온 분이라 또 좋은 데로 안내해야 될 거 아니요. 안 들리면은 전화만 나고 뭐 문자나 톡 물으면은 또 답변은 하지만 방문을 했을 때는 더 따끈따끈한 데로 안내해야 될 거 아니에요. 구더기도 팔고 바늘도 팔고 곤쟁이도 파는데 안 그래요? 저도 영업인데 세상에 꽁쳐있어. 오늘은 1월 4일 수요일이에요. 오늘 우리 권조사님 어디 간다고? 내 전화만 오는 거 내가 이렇게 얘기해놨더니 이제는 꼬박꼬박 우리 집으로 와요. 왜 남의 집에서 사지 말고 우리 집에서 사고 정보를 받아가야 될 거 아니요. 세상에 꽁쳐있어. 오늘은 따끈따끈한 곳으로 갑니다. 지금 두 명이 투입돼서 사고 있다. 막 올라온다는 거야. 담권만 나온다. 담권만 나온다. 오는 분 하나에서만 안내합니다. 전화나 톡 물으면 노노노. 네 새로 첫 탕하는 곳으로 가요. 첫 탕 첫 탕. 빙어터 빙어터.